때리 달자마자 홍보쇼 발령하서를 안녕하세요 저는 헤미스 28살 아니 6살이니 구역 전공에 해외 관련한 거 하다가 홍보만 하러 발령 엥? 제가요? 니가요 졸리는 눈 비벼가지고 일단 출근 갈겨 아 일단 출근하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가지고 눈이나 비비고 있었지 당사 인스타그램 계정 받았는데 암호 저장하고 이제 이건 제 거 내 계정 됐으니까 어 그래 난 흥불한대 이유 없이 서로 뒤적디적해보다가 집에 가가지고 카메라 테스트 한번 해주고 작업 너무 잘해가지고 계속 먹고 메신저 계속하죠 홍보쇼 큰일 났죠 아무튼 사장직속이어가지고 사장님 좀 보다가 바로 그냥 출장 가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무슨 서류 주시죠 일단 홍보만 해야 된다고 이제 왔는데 아우와우 창원! 오오오오오오 아니 진짜 나갔던 사람 100명 넘겨 있어서 깜짝 놀라버네요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사라지셔가지고 어리둥절하다가 나는 의지의 한국인이니까 꼭 줄을 서가지고 홍보만하고 같이 영상을 찍어봅니다 근데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다 일단은 뭐 주절주절 가가지고 AT 뭔지 설명해 드리기 아 조금 더 신나가지고 돌아가버네 근데 사무실 들어왔는데 답이 없어 OAT! 우리의 미션은 농수산식